자 조엘의 멋진 모습을 봤으니까 뭐 멋지죠 곱게 늙은 건 아니지만 자 곱게 늙은 거는 아니지만 자 아무튼 이동해보죠 어? 얜 날라갔던 애가 왜 다시 와있지? 맙소사 자 일단 가봅시다 이쪽으로 가보고 싶어요 아무것도 없군요 아니야 이런거 있잖아 살살 때려달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변태였군요 오 여기도 뭐 있잖아 이것봐 내가 뭐라 그랬어 이렇게 뒤져야 뭔가 나온다니까 엘리 은근히 보니까 귀엽지 않습니까 엘리 짱이라네 뭐 뭐 있었어 뭐 있었어요? 안녕 친구였는데 뭔가 있었던 모양이야 난 못봤어 아마 토끼가 지나간 거 아닐까 그지? 아마도 토끼가 지나간 거 같아요 나도 잘은 모르겠어 일단 요긴 아닌가 봐 아니 자꾸만 헤매고 있는데 이게 왜 헤매는 거냐면은 아이템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좀 헤매주는 거예요 헤매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무튼 그래요 자 드디어 어딘가 도착을 했어요 안열이 철컹 철컹 아우 쉿 자 위로 가면 철조방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니 위에 철조방 여긴 없는데 거짓말치네 여기 철조방 없는데요? 넘어가면 되지 않습니까? 아 진짜 아 진짜 울쥬방 우리 엘리는 우리 엘리는 하하하 응? 파이어플라이 오 파이어플라이 진짜 파이어플라이 네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미안해 죄송합니다 네 잠시만요 자 일단 반딧불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설마 반딧불인가? 잠깐만 여러분 잘 보면 뭐가 날아다니거든? 네 이게 아마 반딧불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냥 반딧불이라고 하니까 반딧불이 있는 거겠지 그지? 어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오오 이야 특템 으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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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파이프에 가위같은게 붙어있는데 세파이프에 근접무기 업그레이드래요 근접무기를 개좋아요 적을 한 번에 죽이십시오 하지만 업그레이드 시킨 무기는 일정 횟수를 사용하면 망가져버립니다 아 밑에 저렇게 있구나 짝대기가 세 개나 있네 오호 이걸로 대갈박을 부시면 되는건가 아이콘 아이콘 자 일단 이동을 해봅시다 넘어갈 수 있는 어 또 막혔어 오우 귀여워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엘리 여기 환자로서 사용해 틈새를 건너십시오 아아아 아 뭔 소리인지 알았으 여기다 올려놓고 여기로 올라가는거야 아아 이게 저번에 그 테스 테스랑 다닐때 불쌍한 테스 저기 오우 girls 나 보통 팀 어? 여기서 요리하나봐요? 내가 먹을 수 있을까? 미리 여기 있는건 아니지만 지금 오는건 처음이야 저 연기는 바베큐 연기일걸로 추측합니다 좋아 가자 엘리짱이라는! 너무 카와이하다는! 보면 볼수록 왠지 카와이하다고요 카와이! 나 이름은 변태같잖아 여러분 저는 변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변태가 아닙니다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에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하러 뺑뺑이 놀고 있어요 여기에 빌이 있답니다 뭐 여기 하나도 없냐 어떻게 아 더운데 바베큐는 더운데 먹어도 맛있는거에요 요옥! 자 우리 엘리짱도 옵니다 엘리짱 나름 귀엽다니까 아 이러면 변태같잖아 안돼 더이상 이런말 하지않겠습니다 오오잇! 오오잇! 써버려야지 아 조준희! 조준희! 쏘까 쏘까 쏘까? 쏘까? 쏘까 하니까 요즘에 선전하는 생각이거든 범벼 거시기야 잠깐만 끊다없이 총알을 낭비하고 오 이 수가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뭐야? 왜 이래? 잠깐만요 이게 뭐야? 이게? 맙수사 뭐죠 이게? 아 뭔가 이상해 이게 뭐야 아니 나 괜히 맞았어 아니 이게 왜 맞아 압수사 아니 이게 왜 맞습니까 저 진짜 아 억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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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다고 일단 세파이프에 있던 날은 없어졌어요 한 번 쓰면 없어지나봐 그건 둘째치고 난 에너지가 달았어요 되게 억울합니다 아 이거 너무 억울해 나만 억울한게 아닐거야 여러분들 보면서 억울하다는 생각 안들었습니까 아 나만 억울한건가 에헤헤 에이 뭐야 뭐가 젠장알이야 아 그래 젠장알 내 마음이 지금 젠장알이다 계집니까 여기 자 지금 조엘은 좀 아픈거같아 일단 붕대를 안대를 아니 붕대를 감아주세요 오 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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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뭐 이렇게 어우 뭔소리야 이상한 소리나지 않았어요? 아 깜짝 놀랐어 아 깜짝 놀랐어 아 갑자기 바람소리가 qué爾 깜짝 놀랬습니다 진짜로 왕나 저빠지니줄 알았네 엘리셋 아이 완전 후우 소리가 나길래 어디서 그 좀비가 나와있는지 알았어요 진짜 넘나 놀랐다는거 어, 쪽지? 알력관령 쪽지입니다 저게 휘파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람 본건지 잠깐만 휘파람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너니? 건방진 엘리짱 건방진 엘리짱 감히 근데 너 방금 못봤네 알력관령 쪽지를 봅시다 해야 할 일 약을 더 모을 것 탄약을 더 모을 수 있나 확인할 것 테스와 거리까지 3주밖에 안 남았다 아, 이런 거 보니까 자꾸만 테스가 생각나가지고 약간 약간 좀 슬퍼지네요 여러분 테스를 생각하면 묵념 나 지금 풀피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해 어, 어, 여깄다 자 철컹 철컹 아쩡아쩡 헐리샛 아니 어, 어, 뭐야 아, 나 언제 이걸 아, 이거 얻었었지 나 근데 왜 안 썼죠? 헐리샛 어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노란색인거 보니깐 아, 쩔어 제암은 왼쪽으로 여기, 부스트 미압 아니, 그건 좋은 생각이지 아, 내가 부스트 미압이 없지 아, 사리빵을 열어야 할 것 같다 왜요? 나 엘레짱인데 다 아무 보지도 안 했는데 좋아 가보자고 손을 주지 1, 2, 3 1, 2, 3 우리 엘리장은 좀 무겁군요 잘했어 잘했어 쓰다듬어주고 싶은데 그게 안되는 모양이야 엘리장 칼 하나만 둡시다 우리는 칼이 좀 아니 근데 토미가 어딘줄 알고 근데 토미가 어딘줄 알고 가 아 어디있는지는 안와보네 그쵸? 토미가 어디있는지는 안와봐요 놈이 어딨어 예 얘인가? 요정은 안귀엽지만 요정은 소름 끼쳐 뭔소리야? 엘프하고 놈을 번역을 한건가? 말장난 같은건가요? 이게 무슨소리지? 나 좀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려워 꽃바구니도 있고 뭔소리인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요정은 소름끼치 요정은 소름끼치 뭐? 안귀엽지만 소름끼쳐 이게 무슨소리야 맙소사 맙소사 자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호우 원래 이런데 뭔가 있기 마련이죠 와아 이거 봐 내가 뭐랬어 여기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 답이 안나옵니다 이럴때는 뭐를 해야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넓은 공간에 이렇게 먹을게 하나도 없다니 너무 심각한거 아닙니까? 오 방금전에 천장에서 인상한게 내려왔는데 뭔데 오 오 이건 철권을 하는 기계인가? 엔젤라이프 엔젤라이프는 주먹으로 배떼기에 구멍을 낸 다음 발로 대가리를 날려버린대요 아니 전기 들어오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긴 전기가 안들어 놔보죠 그죠? 여긴 전기가 들어올 리가 없지 그지? 전기가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제로기 때문에 모르죠 들어올지도 아마 격리구역은 전기 켜질 처음엔 전기 켜졌잖아 그지? 아마 그래서 적어있을 것 같은데 아이템 좀 없나? 이런데 아이템이 빡빡빡 숨겨져 있어야지 재밌는건데 그지? 왑소사 하나도 없다니 으응 젠장 아오 Cristo 아오 Cristo 제작 이쪽으로 뿅 여기다 음? 뭐? 아 여기 쓰여 있는건가? 이게 강제 대피령인가봐요 이거 생각해봐 공 cambiar 지점이구나 häng적으로 정상적으로 피려하고 announcement 아아저씨가 발생할 때 많은 분들이 안 되셨을 것 같은데 가장и는則 그건 안 되셨을 것 같지 않나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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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0월 17일이에요 우리 좀비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엄마 앞서사 아무튼 여기 있는 거 다 버리고 갔다는 소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안녕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마리가 어쩌고 저쩌고 어우 야 이런 데는 뭔가 있다니까? 호호! 하하하 아아!! 호호샷! 뭔 이야기가 있었어.. 흠.. 뭔 얘기했지? 못 들었어요 뭔 얘기가 어렸는지 옛날? 자 빌리는 우리의 친구죠 이건 빌이 만들어 놓은 바이리케이트라고 합니다 나도 몰라 얘가 그랬어 방금 전에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못 봤어요 젠장 왜 자막이 안 나오는 거야 밥에 보내는 쪽지입니다 밥 나 그 금고 없이는 마을을 떠나지 않을 거야 불에 늘 도와서 트럭에 실어줘 그리고 열어봐야 할 일이 있으면 번호는 5, 17, 21이야 저기 있는 금고 말하는 것 같은데 그치? 다시 가볼까? 이거 왜 이렇게 질주가 느려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가벼운 달리기 이게 무거운 달리기예요 근데 그렇게 세게 뛰진 않는군요 아무래도 체력을 비축해야 되니까 여기 금고가 있었잖아 역시 눈썰미 뿅 아 이런 거 너무 좋다니까 좋아 빨리 가자고 자 이쪽에도 하나 있죠 야 여기도 들어가는 길이 하나 있어 레코드 각인 것 같아요 오 맞네 100%야 이거 아 이거 총알 낭비 쩔어요 내가 총 왜 쓴 걸까 나 총 왜 썼죠? 자 총알 낭비 쩔고 전 총알을 가지러 들어온 건 아니겠죠 분명히 여기 뭔가 뒤지면 뭔가 나올 겁니다 압수사 여봐 내가 뭐라겠어 외곽 관련 쪽지래요 망할 감염체가 교회의 안정가격이 위험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나타났다 주위의 최악 지점을 한 번 더 정리해야 될 것 같다 이건 아마 빌리가 쓴 거겠죠 오 하나 있어 역시 뒤져야지 잘 살아 그죠? 아껴야 잘 산다 레코드가 걸려있긴 한데 아껴야 잘 살아 뭐지? 저게 있는 드럼도 한 번 쳐보고 싶다 저게 있는 드럼도 한 번 쳐보고 싶다 그죠? 아껴야 잘 모르겠어 가자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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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하 아하 뭐야 야야야야 오 홀리 쉣 뭐야 엘리 뭐야 뭐야 오우 와 와 클릭 터진거 봤어요? 와 와 버블 버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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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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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 쳤다고 터져 죽지 않았으면 좋겠데 아하하하하 하하하 그 사람 쳤다고 터져 죽지 않았으면 좋겠데 마음 쏘서 아이템이 좀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오 여기 된다 들어갈 수 있어 아 젠장 일단 열어 일단 열어요 다 필요없어 그냥 열어 응 열어 펑 터지진 않을겁니다 안 터져요 저는 터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터지길 바라는거 같은데 전 터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 여기 되게 위험하다 여기 잘못 가면 죽을수도 있겠어 아 여기 아까 거기잖아 첨장 똑같은 데를 왜 온거야 아 이거 이 폭탄을 해제해가지고 우리가 가지면 안될까 아 진짜 가지고 싶다 그죠 안 터져요 자 빌리는 화살의 명수인가봐요 믿거나 말거나 여기 사다리가 하나 있고 안 터져요 여러분 자꾸만 터지는걸 바라지 마십시오 올라가볼까 오호우 아이아이아이아이 벽돌이 좋아 난 벽돌이 좋은데 빰빰빰빰빰 아 여기 있다 오오오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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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활 활 활 흑흑 흑 흑 흑 흑 흑 흑흑 흑 흑 아, 근데 장총 어디 갔냐? 아... 아무것도 없군요 장총! 다섯 발! 자, 다섯 발이야, 다섯 발! 후후! 아, 이거 어떻게 주민하는 거지? 아아! 아아! 내려갈 수 없군 아아! 방금 전에 왔던 데에 판자 있었잖아 판자를 올려주면 되겠네요 아니, 어디가? 어디가, 내려가야지 뱅꽁아 자, 이 판자를 사용하면 되겠죠 좋아 뿅! 올라가자구요 이거를 널빤지로 써서 이게 계속 나오는구만 그래가지고 처음에 알려준 거네 테스랑 꽁기꽁기 할 때 그래서 알려준 거라는 거 가자 가자, 맹꽁아 아니, 맹꽁아라니 엘리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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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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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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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 잘못하면 여러분 피통쌉니다 조심조심 살금살금 천천히 잘못한 거 걸려가지고 피통쌉는 거야 어? 됐다 후! 쟨 여기 못 올라오겠지? 얼마나 올라오겠어? 자, 우리 엘리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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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오라니 자, 뭐야 자, 아무튼 그렇게 된 거예요 아, 꽁꽁이에요? 꽁꽁이? 아, 그게 별명인가? 꽁꽁이? 야오! 한번 이거 터져볼까? 내 몸이 터지나 네 몸이 터지나 한번 해볼까요? 하하하 자, 그 다 좋아 예, 뭐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오우 오우 맴 뱀 조심해야겠어 요기에 쳐 오우 오우 그래 아이, 쓸데없이 벽도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저는 예, 벽돌이 아깝다고 나 벽돌을 너무 좋아해요 여기도 있지 않을까? 어, 내가 모르겠어 내가 모르겠어 또 있다 했지 빵 오우 자 어, 벽돌 또 있네 자, 벽돌은 나의 친구죠 그럼 저기 들어 볼까? 문 열자마자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에요? 문 열자마자 문 열자마자 거시기가 나와가지고 나를 뜯어먹으면 나는 으아앙 하다가 으아앙 죽음 뭐 이런 건가? 아무튼 쿵쾅쿵쾅쿵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이상하다니까 오우야, 가까이 가니까 없어진 것 봐 그지? 계십니까?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어, 뭐 튀어나오진 않겠지? 완전 무섭다 qualities 신났다 레이첼에게 보낸 쪽지래요 한번 보자 레이첼, 군인들이 집집마다 방문해 사람들을 버스에 태우고 있어 저 아래에서 소리 지내게 들려 시간이 별로 없어 전화도 했고 기다리기도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더 기다릴 수는 없어 대부분의 집은 가망 몇 개에 나눠 담았어 병리구역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 와서 날 찾아줘 빨리 볼 수 있기바래 헤지라 결국 뭐 못 본 것 같은 느낌인데 아, 레이첼이 뭐라고 아, 이거 써놨구나 에즈라는 먼저 가있고 레이첼한테 쪽지를 남겼지만 음, 이거는 남자였던 거 보니까 레이첼은 아닌 것 같고요 뭐, 레이첼은 어딘가 갔겠죠 그죠? 좀 슬픈 일이다, 그치? 이런 일이 생기면, 진짜로 생긴다면 얼마나 슬플까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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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레이첼에게 보낸 거잖아, 에즈라가 근데 저기에 에즈라가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지 그치? 자, 우리에겐 총알이 있어요 자, 우리에겐 총알이 있어요 에이, 뭐야 이쪽으로 못 가네 좋아 되지 저도 20대 横의 고achine 부끄러워 뭐가 지금 travers니? 하하하하하 야 근데 뭔데? 아 냉장고를 쥐어버리면 되겠군요 그래 가자 그래 가자 설마 아 설마 내가 생각하는게 나오진 않겠죠 어마이 가시 진짜 오잖아 어마이 가시 에 오오오오오오오오하하하하하 하하하핰 하하하핰 하핰 하하하핰 하하핰 하핰 하핰 하하핰 아핰 아 누군가나 냠냠냔겠습니다 결국에는 아 깜짝이야 빌빌빌빌빌 어디서 꼬박꼭 소리가 나네 오른쪽을 아니 왼쪽을 볼 생각을 못했어요 빌빌 비빌빌빌빌 진짜 깜짝 놀랐어요 방귀주네 아 진짜 애가 어 이건 스파이더맨 키스 아닙니까 오케이 스파이더맨 나오는 케이스 스파이더맨 옛날 스파이더맨 말하는 거에요 옛날 스파이더맨 몰라 요즘껏을 본 적 없어가지고 예전 스파이더맨께 못 봐가지고 어메이징도 안 보고 홈코밍도 안 봤어요 나중에 봐야지 꽉꽉이 아니야 꽉꽉이 뀨이 뀨이기야 좋아 걔네들은 두 방이네 머리가 아니라면 안돼 우와 이거 한 방이네 네 발이네요 장전은 네 발인데 쟤네들은 몸샷하면 두 방에 죽고 대가리 통하면 한 방에 죽나봐 그러면은 저는 그냥 대가리를 안 맞추고 몸샷 두 발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한 발도 안 그니까 한 번 물리면 죽네 이거 스파이더만 키스 한 백 번은 당하겠는데 뭐 없어서 그냥 뜯기는데 밀어내기 버튼 그딴게 없어요 이럴수가 키스 세 백 번은 당하겠다 큰일 났다 어떡하죠? 내가 죽으면요 여러분 그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세요 여러분 이건 mouse 좋아 좋아 좋아오오 안돼 안돼 안돼! 어? 갓줄이 필요해 얜 좀 많이 때려겠지? 안돼! 춤춘다 춤추면서 온다 오! 망쳤어! 망쳤다! 오! 오! 쟤 춤추는거 쩔어 오 됐다 됐다 아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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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 아 이제 이제 뭐라 하냐 이렇게 오우우우우 오우 예 여러분 이거 한 파이더맨 키스 한 옷구메 정도면 submitting 끝날거같아 좋아 이제는 엘리 쟝이 위험해 헐이 쉣 엘리쟝을 감히 이런 변태 로리콘들 어쿠 잠깐만 아얘얘얘 엘리쨍 이야얘얘엘리쨍에요 로리콘들 아닙니까 이거 로리콘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로리콘들이 너무 많아 오어오어 Predopus 오우 변태지끼들 오어어 안돼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나 말없어요 말없어 말없다구 으어어어이 motions 안돼에에 오오 오깜짝이야 오오오오오오우 오오오 이야 오오오오오오우 오우 오오머나 오우 오 멋진 뚱땡이아즈씨가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이 아지시키 별것은 넘나귀어운거 갑시다 야오오오 아씨 허리쉣 아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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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거 귀여운 아저씨야 얘가 빌리인가 오 Его 빌리는거 같애요 오 여행이 뛰어가는거 너무 웃겨 히 어 호호호 으아아아악 본다고 하아 들어가자 오우 됐다 오우 다행이야 살았어요 여긴 안전하지 않아 뭐 뭐뭐 뭐 뭐야 뭐야 어 뭐가 있었는데 그치 클릭커! 빼! 야 클릭커 쟤 춤 되.. 되..뻥절 한다 댄스 머신이야 우아아악 이야악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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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갔어 호! 후엑 후 으으엑 후 어 다행이야 뒤집 뻔했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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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우 나 구경하고싶은데? 왠지 구경하고싶 αυτό 으아아아아아 야 왜 나를 쏴? 미친 빌리 자 성공했습니다 어우 살빼면 잘생겨 듣겠다 오오 왜이래 조울?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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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잠깐만 이 새끼야 오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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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하하하하하하 대박 우와 법규래 잠깐만, 법규 했어요 법규 우린 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이제 도와주기로 했어요 마을 반대편에 있는데 차를 정비해서 굴러가게 해준답니다 오, 와우 몇일 후에 죽을때 죽을때 좋아, 따라해 엉덩이에 냄새가 날꺼지만 잊지마 자, 꺼내려 엘리짱 너무 멋지다 엘리짱 너무 멋지다니 카와이 하다니 고마워 몽둥이 자, 요거는 아, 지도입니다 빌리의 지도 빌리의 마을 지도래 빌리의 마을 지도지만 뭔지 모르겠어요 자, 일단 오, TV도 있어 완전 완전 볼록 TV 완전 평면도 아닌 완전 볼록 TV에요 자, 울타리 관련 쪽지에요 울타리 근처에 감염체를 잊지 말고 정리할 것 이달에만 3번의 감염체들이 울타리에 많이 들러붙어 흔들어졌다 울타리 정리할 것 와우 뭐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요? 나 못들었는데 아, 자꾸만 놓쳐 왜 자막이 안나오는거야 어, 짜증 자막 왜 안나오죠?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나? 오오, 들어가져 자, 소주는 500원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칼 업그레이드 완료 칼을 사용할 수 1에 늘어납니다 어우 볼까? 단도 사용설명서 1장 칼로벨 때 또는 찌를 때 필요한 힘이 감소돼 칼로벨 때 수명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이야.. 장난치나 polished 자, 은밀 전투용 무기 및 전술 기동 뭐 이딴 게 다 있죠 나도 잘 모르겠어 체스, 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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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 피셜 çıkar ABS Mohammed Bobby What? 놀아 четыanya 행복한 prevented 바비 피셜 바비피셜 바비비피셜는 없는데 안녕 어떻게 했어요 네 다행 이제 갈 수 있는 건가? 오케이 레이디를 위해서 몰라요, 바비피셔가 먼저 올라다 두고 좌우를 걸어 그냥, 조금만 기다려 이 놈을 안 믿을래, 빌 너는 당연히 말했지만, 그냥 뒤로 남아있어 여기에서 확인해 볼게요 내가 필요한 건 없지 어? 쪽지 있다 자 쓸만한 거 챙겨려 오와! 아싸 자, 쪽지에 또 있다 이거 빌리 쪽지야 분명히 그치? 사냥꾼들이 마을에 위험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한 걸 봤다 다행히 감염주의 무리가 놈들을 쫓아낸다 해야 할 일 경고 표지만 더 세울 것 각오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것 오 잠깐만 잠깐만 랠리짱 보면 볼수록 귀엽군요 처음엔 좀 당돌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아 테스트 얘기는 하지 말자 나 지금 민감하든 또 법규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하하하 얘네 무슨 만담 듀오입니까? 아 감염주의가 득식을 해가지고 총이 없으면 갈 수 없다 뭐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뭐 그런 것까진 제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이겨봐 시켜볼게 시켜볼게 아 시켜볼게 하하하하 잠깐만 가자 아니 이 엘리가 진짜 길을 막고 있어 응? 오냐오냐 해줬더니 응? 아니 엘리가 옆에서 어? 길을 막으면서 어? 총총걸음으로 뭐 앞서서 아 아이템이 여기 있겠지 그 딴건 없습니다 어? 뭔 소리가 나나? 오우야 오우야 오우 아 이게 트랩이군요 우예 어으 오우 學ай 아 아 흘리는거봐 오우 오줌싸는것 같다 오줌 아우 오 마이 가시 아우 지자스 왠지 지저스를 찾고 싶어지는 날이에요 어! 어쩔 수 없죠 에이 자세히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되게 이상하다 침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 보지 맙시다! 밥만 떨어져요 아... 아 차가 많은데 왜 고치지 않느냐고 물어보는구나 아 차하고 배터리는 못쓰니까 차 아니에요 어떨 런지는... 잠깐만 뭔가 이상한 게 있었어 자 빌리의 파워입니다 빌리 파워 빌리 파워 아니 아니 근데 아이야! 안 돼! 에너지 나왔어 아니! 아니 에너지가 왜 달아 미치겠네 에너지가 왜 다는 거야 어머나 색상해! 야 나 죽기 싫다고 나 죽기 싫어 빌리가 잡아주겠지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스트라이크 호우!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빌리가 너무 불쌍해서 쫑! 스트라이크! 호호! 다 잡았어! 으흠흠흠흐흐핰 하하하하 냉 오우 가 옥옥옥 혼자 말해요 얘 혼자서 살다가 미쳐버렸나봐 조엘? 조엘? 이쪽으로 난 조엘 아니거든 조엘이거든 뭘 봐 뭘 봐 뭘 봐 우리는 빌리의 모습을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나 여기 다 안 뒤져봤다 한번 뒤져봐야겠죠 아 벽돌이 내가 혹시 모르니까 벽돌 하나 챙기고요 야야야야 이거 봐 내가 뭘 써 봐봐봐봐봴 뿅 근데 이게 벽돌에 맞아서 어떻게 내려오지 일단 파이어플라이 펜던트 보겠습니다 야 이거 길다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못 읽으면 바보 빨리 이거 못 읽으면 바보 딱히 제가 못 읽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라는 알렉스 레이먼드 빈센트잖아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이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저는 영어를 못하는데 읽을지도 잘 모르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읽을 줄 모르고 바보 영어 영알못인데 여러분들은 못 읽으니까 자 여러분들은 바보 오케이 자 갑시다 아 아 맞네 오우야 그거 맞는 말이네 무슨 뜻이 아니 무슨 뜻이 아니라 감염된 애들보다 그냥 사람이 더 무섭다는 거잖아요 대가리를 써서 오 이거는 명언이다 명언 그치? 자 여태까지 빌리의 명언이었습니다 네 빌리의 명언이었어요 여러분 빌리의 명언이었어요 여러분 빨리 박수 쳐야지 빨리 박수 쳐야지 여기 여기 아이템 있잖아 이렇게 뒤집으면 뭔가 나온다니까 예쁘게 뒤지세요 명언이에요 명언 오우 여기로 들어갈 수 있나 봐 근데 나는 다른 데를 보고 싶었지만 없어요 그래 들어가자 문이 었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싹컹거 가지 와 이거 완전 사장님이네 여기다 너는 아무것도 안 닿아지 그리고 너 문을 닫아 넹 와우 총을 달라고 하는데 안 된데 또 아기네요 그치? 태스는 죽었지요 태스는 죽었지요 태스가 죽어서 부탁했으니까 이런 마음을 먹었겠죠 그죠? 아 빌리도 예전에 정구친 사람이 있었데요 아 파트너 누군지 누군지 그리고 이런 세상에 그런 짓이 좋은데 죽을때 죽을때 그래서 내가 말했을때 내가 말했을때 내가 말했을때 내가 말했을때 내가 말했을때 빌리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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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헤이 너의 길을 걸고있을때 그치 그치 내가 말했을때 그치 그치 하하하 아 정신이 너 넌 넌 넌 넌 왕복규를 먹었습니다 왕복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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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습니다 왕복규를 여어 야 야권을 얻었어요 신나는구냐 오 야 뭔가 보여줄게있어 지켜봐 보여줄게 있어 새로운 장군감이래요 폭탄에 가위같은게 있는데 정말 조심하세요. 이것이 쏟아져서 누군가가 앉아있을 수 있으며 뭐야? 설마 이게 터지면서 저기 박힌 모뜰이나 그런게 저건가? 저기 가까이 오면 폭발하는 강력한 폭탄이래요 공격 또는 방어 용도를 사용하며 L2로 방향을 정한 후 투척하거나 전략적으로 R2를 이용해 설치할 수 있답니다 아! 저렇게 던질 수 있고 그냥 밑에다 할 수 있다고? 야 근데 어떻게 가까이 오는거 알지? 어 난 그게 더 신기한데? 폭탄이 무슨 자동감지장 기지가 잘렸나봐 그래갖고 폭발하지 않은 폭탄은 편수할 수 있대요 지뢰같은 근데 기복제는 없고 자동 기복 조엘님이 잠깐 필요하시다던데 조엘님이 잠깐 필요하시다던데 트럭은 거기 가만히 있을거랍니다 아무튼 그쪽까지 가면 되겠죠? 자 저는 빌리의 집에서 또다시 절도 행위를 하겠습니다 절도 왜 마시지? 제가 뭐 절도를 좋아하는게 아니에요 전 도둑놈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여러분 안심하시고 방송을 봐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은 안전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갑은 안전합니다 안심하게 방송을 시청해주십시오 어우야 좋아 오 좋아 업그레이드 컴플릿 업그레이드 컴플릿 자 이거는 어 이거 권총집을 하나 만듭시다 장총집도 하나 만듭시다 그러면은 이제 두개가 되는건가? 맙소사 자 그래서 저는 자정거리 당기는 속도 어 왜요? 나 철컹 철컹 할 짓 안했는데 위력 와 파워를 올리고 싶지만 안돼 조준경 부착합니다 재장전 속도가 늘어납니다 별로 파워에 대한건 없네요 아 그럼 뭘 해야되지? 사정거리 당기는 속도? 당기는 속도 빨려면 좋겠지? 좋아 집에 가자 좋아 갑시다 이제 다 뒤진거 같애 전 절도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친구가 가져가라는거 그냥 가져간 죄밖에 없다고 안녕하세요 자 이제 좀비 사냥을 합시다가 아니고 좀비를 피해다녀야겠죠 괜히 좀비 사냥하다가 괜히 좀비 사냥하다가 어 쓰레기 관심 없대요 네 감시할게요 감시한다 어 어 어 뭐야 아무것도 안 훔쳐갔는데 맙소사 엘리를 그렇게 의심하면 안돼 그쵸 엘리짱은 도둑짓 따위 할리가 없다는 그렇다는 그렇죠 네 믿어줍시다 와 총알집이 생겨서 이렇게 됐어 맙소사 아 뭐야 다쳤잖아 된장 와 여기 교회구나 여기서 찬송가 부르면 되겠네요 전 찬송가 모릅니다 그 뭐야 예전에 그 그 그 그 뭐야 군대 다닐 때 응 교회에서 찬송가 불렸던 거 있는데 뭐였지 까먹었어 가사가 뭐였냐면 아 이게 생각날랑 말랑해 음 자 러넘 무리가야 마을 남부의 폭탄 대부분을 기폭시킴 다시 작업해야겠다 그러니까 폭탄을 계속 만든다는 뜻이네 그치 지도의 모든 폭탄의 위치를 빠짐없이 기록할 것 예예 근데 그 찬송 찬송가인지 뭐 마무리할 때 불렀었거든 기억이 잘 안나요 멜로디는 기억나는데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 있나 하하하하 자 그래서 여기 그래 가자 뭔지 몰라요 기억이 잘 안나네요 와 멋있다 그죠 이게 바로 경치죠 그러나 우리는 저 링콘 하이스쿨 밖에 보이지 않죠 하하하하 싫어 안 부를거야 나 움츠러서 안돼요 뭐였더라 가사가 으음 기억이 잘 안나